뛰어들어갑니다. 요시다를 상대하는 박지성. 보스로이드 골입니다. 주각골 박지성은 오늘 경기 완벽한 도움을 만들어냅니다.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해야 되는군요. 팀을 구해내는 박지성의 어시스트. 보스로이드. 이번 시즌 리그에서 두번째 도움을 기록하는 박지성. 완벽하게 요시다를 벗겨내죠. 이것도 또 한일전에서 이겨낸 다음에. 완벽한 도움이에요. 오늘 전반전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 좋은 움직임 보여주더니요. 결국 중요한거 하나 해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시즌 본인의 두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제이 보스로이드 발밑에 정확하게 연결시켜줬습니다.